오늘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전세계 감염자 수가 이제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4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도 하루 또 2만명 이상이 나오면서 이제 19만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폭증에 이제 중국마저 추월했고 전세계 세 번째 규모로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코로나 19 관련 특집 방송 이어집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하루에 수만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아무리 잘 대처해도 사망자 수가 수만에서 수십만명을 넘을 수 있고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내 코로나 19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또 2만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욕주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2천명을 향해 가고 있으며 확진자 수도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미 전국적으로 19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만에 600명 이상 증가해 3천명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수 2,977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는 이제 중국마저 앞질렀습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이탈리아 사망자 1만 2천여 명, 스페인 8,5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이동 제한, 외출 제한령 등 비상조치를 취하는 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 자택 대표령, 즉 외출 제한령이 내려진 곳이 30개 주, 와싱턴 DC까지 포함됐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8%, 이어 5,600만명이 집박 외출이 자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자택 대표령 위반 시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뉴욕에 이어 이제는 와싱턴 DC에서는 외출 제한령 위반 시 최대 90일간의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일랜드주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함께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도 자택 대표령을 내리면서 10명 이상 모임 등을 가지다 적발되면 징역 최대 1년, 그리고 벌금 2,500달러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이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암울한 전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팀 데비벅스 조정관은 거의 완벽히 대응한다 해도 10에서 20만명은 사망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내놓은 전망과도 비슷한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꾸려진 백악관 TF팀 최고 책임자들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벅스 조정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각 주정부들이 단순히 외출 자제력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월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 수천 달러씩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예상을 보면 오는 4월 중순이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까지 만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8월 4일까지 그나마 사망자 수가 8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는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전망을 사전에 보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행정부는 사망자 수를 10만 명 아래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거나 권장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권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역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맞서 주목을 받게 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연구소 소장이자 이번 백악관 특별 코로나19 대응 전단팀에 들어간 앤서니 파우치 소장조차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이제 오늘 내일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만약 착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을 잠재적으로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지만 일단 현재는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CDC의 지침이라고 워싱턴포시지는 전했습니다. 한편 마스크가 필요 없다던 유럽도 각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으로 선회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밝혔고 현재 독일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또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이런 태도 변화가 마스크 사재기를 가중시켜 오히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미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오고 있으며 러시아는 의료장비를 실은 수송기가 미국으로 이미 도착해 대규모 의료 물품이 전달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미 의료 물품 지원에 나서는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핵심 의료용품의 자국 내 생산 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회사 GM사가 행정명령에 의해 인공호흡기 제작에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핵심 의료용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의료제품과 물자의 원천을 외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전략적 취약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번 위기를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을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를 장려하고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생산을 촉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 백악관 무역제조업 피로나바로 정책국장도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미국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한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의료와 의학 분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문제는 경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도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뭐 지금 있는 사람들이야 호화, 요트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쉬면서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아무리 잘 대처해도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현재 3%대인 미국 내 실업률이 32%까지 지속고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니 옐런 전 페드 의장도 2분기 경제활동은 연율로 20%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지금도 미국 내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업체 갭의 경우 이미 전체 12만 9천 명의 직원 가운데 8만 명에 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매장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하고 일부는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발표되는 지난 3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약 525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둘째 주 28만 명에서 한 주 만에 10배나 폭증한 328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또 한 주 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벌써부터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서민 경제에 이어 전세계 국가들 또한 경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에 이어 이제는 래퍼 거래까지 시행됩니다. 연방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외국 통화당국에 대해 환매조건 부채권 이를 래퍼라고 하는데요. 래퍼 거래를 허용하는 대출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래퍼 거래가 어떤 것이냐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와 현금을 대출받는 스와프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래퍼 거래를 이제는 해외중앙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민생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집에 머무르면서 원격 근무나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로 화상회의, 화상수업 등 스카이프 대신 급부상한 어플 줌. 하지만 다수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이용 시 외부인 침입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다수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WFH 해피아워 행사에서 폭력적인 포르노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수십여 명은 갑작스러운 공유에 속수무책으로 해당 영상에 노출됐습니다. 또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은 어플 줌을 통해 학교 공지사항을 전달했던 중 갑자기 다수의 외부인들이 접속해와 N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 중앙화면에는 포르노 이미지가 떠오르는 등 순식간에 온라인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줌 서비스 이용 시 외부인 침입으로 최근에는 줌폭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줌폭격은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원격 회의나 원격 수업을 중단시키는 트롤링 즉 특정 대상을 향한 도발이나 극단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차별과 성차별 발언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누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으로 줌에 대한 사용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비 3월 미국 내 서비스 이용량은 303.1% 증가한 상태입니다. 줌 모바일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하루에 231만 회나 다운로드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 24일 USC대학도 원격 강의에서 인정차별을 비롯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외부인이 갑자기 등장해 골몰이를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줌폭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먼저 줌은 링크만으로 쉽게 화상회의에 접근할 수 있어 트위터 등 공개된 소셜미디어의 링크를 공유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또 몇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침입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줌을 통한 원격회의 링크를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과 비밀번호도 비공개로 공유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회의나 원격수입 강의 시에는 화면 공유를 호스트 전용으로 해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호스트의 외부인들이 갑작스럽게 화면을 공유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원격회의나 원격수업 시 파일 전송 기능도 막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파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보안업계의 조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린다면요. 원격화상회의나 화상수업 참여 시 초대된 이메일로 줌에 접근하지 않으면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도 어플 줌에 있다는 것. 결국 참석자 목록을 관리하고 원하는 구성원만 초대하려는 경우 이 기능이 유용하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잠시 전해드린 소식 전해드리고 돌아와 미국 내 지역 소식 이어집니다.